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서 얻은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나쁜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민심을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 분란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거라고 잘난체 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030 청년층과 중도층 세대와 지역을 확장하는 좋은 분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통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서 얻은 우리 당의 혁신과제 1호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의 입문에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1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명에 서명하신 분들의 명단은 오늘 제출하겠으며 이 운동은 앞으로도 일주일간 계속 진행해서 그 명단은 당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겁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석 우청장 선거 패배에서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렵고 불리한 선거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의 요청을 받고 돕기로 결심하고 제1처럼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2030세대의 대표성을 상실해서 지지세력도 없다 보니 새치혀로 세상을 현혹하며 당을 난도질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아직도 청년의 대표인 듯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있고 명망있는 신진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신진정치인 각 산업과 세대를 대표하는 전문가 지성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석우청장 선거 패배가 우리에게 준 엄중한 교훈입니다. 당에 있는 나쁜 사람들은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두구육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